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투표를 그러니까 선거를 훔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발각되는 경우는 그것은 그야말로 대역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한국당에서 선거나 투표를 훔치는 것은 그러니까 이른바 부정선거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을 훔치고 권력을 동의에 업고 국회를 장악하거나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악법들을 자기 마음대로 양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부정이 저질렸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침묵하고 국회의원들은 선관위 눈치만 보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부정선거의 주역이 여당은 거의 2년 동안 마치 중앙에서 지령을 내린 듯한 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고 4.15 총선 이후에 3구 대선도 선거 공정선거 관련해서 큰 변화가 없이 또다시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VON 유튜브 채널의 김미영 원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정선거 정거가 이미 다 나왔는데도 법정은 닫고 언모론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신종종교입니다. 이 신종종교의 전도사가 하태경 이준석 정규제 조갑제라는 것은 비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내려진 부정선거 함구력을 보면서도 정작 함구는커녕 부정선거 없다고 소리를 질러대며 의욕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건박하는 사람들이 현재 소위 우리 편입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하나의 사변입니다. 6.25 사변은 총포로 싸운 전쟁이지만 지금의 싸움은 말 그대로 영혼을 건 말의 전쟁입니다. 사람이 자살하고 자살당하고 부당하게 갇히는 재난의 시대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정말 많은 것이 변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3.9 태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 원연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번역되어 선을 보인 보수의 불이라는 그런 책에는 국가 권력이 난료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가는 이런 나라에서 또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인 586 운동권 정치인들에 대해서 국미들의 깊은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라는 탈을 뒤집어 쓴 인간들에 대한 불신이 보수주의의 뿔이다.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국가라는 탈을 뒤집어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에 대한 불신이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이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인간을 제어하기 위해서 상권분립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상권분립이 완전히 와해된 상태입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국회, 헌법, 대법원, 헌법재판소 모든 것이 그냥 국가 권력에서 장악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헌법은 국가라는 탈을 뒤집어 쓴 인간들을 심오하게 불신한 보수주의의 실전이 자유라는 목적에 훌륭하게 봉사해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제 해설을 대하면 미국의 헌법은 인간에 대한 불신에 깊은 바탕을 두고 있죠. 어떤 선의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도 권력을 지게 됐을 때는 남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남용을 제도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소위 상권분립이라는 것이 오랜 고민 끝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완전히 문재인 정권은 무너뜨린 겁니다. 이제는 그걸 무너뜨린 정도가 아니고 그냥 투표 자체를 그냥 장악해 가지고 국민들의 뜻에 관계없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만드는 체제를 지금 거의 완성된 체제죠. 그래서 대선을 훔쳤고 지방선거를 훔쳤고 총선을 훔쳤고 보궐선거를 훔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좌절됐고 또 이번에 대선이 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갈지. 미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죠. 미국의 소위 헌법을 만든 그런 건국 아버지들이 인간 본성을 착하게 괴뚫었기 때문에 정말 연방제를 만들고 그리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보수주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보수주의자는 우리 사회에 좋고 효과가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의 시작에 그 위에 무언가를 더 보태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좌파들은 우리 사회에 나쁘고 망가진 그 무엇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해서 그 모두를 파괴버리려고 애쓰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수주의는 감사한 마음이죠. 선대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수거나 한꺼번에 뭐를 변혁시키거나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냐 자기의 이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냐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것에 바탕을 두고 탈원전을 주장하고 별짓을 다했지 않습니까. 잊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것이 보수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과거를 존중하고 과거에서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는 것이죠. 다음은 인류의 축적된 지혜를 무시하면서 이상향의 청사진을 관념적으로 창조하겠다는 이념적 오만도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요구되고 우리가 노심초사에서 답해야 될 질문에 과거의 지혜만 맹목적으로 의지해서 자동적으로 대꾸해서도 안 됩니다. 축적인 거죠 보수주의는 조금씩 나아지 가는 것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죠. 한꺼번에 때리 부수거나 척결이나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 거죠. 다음은 인류라는 이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합성체는 에드먼드 버커가 말했듯이 일종의 계약입니다. 신성과 인간성 죽은과 현재를 살아가는 자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인간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 말입니다. 계약이죠. 가장 중요한 계약이 뭡니까?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에서 계약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그냥 도독질하는 것은 계약을 깨는 거죠. 엄청난 사악함입니다. 그런 일을 보고도 그냥 세상이 그냥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는 한 번 대해먹기 위해서 선관의 눈치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사회냐 이야기죠. 계약이지 않습니까? 계약. 앞세대와 우리 세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계약인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약탈해서 안 되는 거죠. 우리 세대가 편하기 위해서 수백조 수천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계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기로. 우연히 신문에서 그런 아주 고전으로 통하는 그런 플랑크 메이어 외에 여러 명이 집필한 보수의 뿌리라는 책을 내용을 보고 참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신념하고 너무나 일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국가주의로 가면 안 되죠. 국가주의란 것은 그야말로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으시피 국가란 탈을 뒤집어선 인간들이 전행을 휘두르는 거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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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